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야상담소 진행의 도하나. 네, 받아계신 김선윤입니다. 네, 오늘 받아계신 김선윤 위원님과 함께 알차게 또 한 시간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 고민이 있으신 분들 오늘 특히나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행을 하기에 너무 어려운 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의 고민들 오늘 심야상담소에서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자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 드리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심야상담소의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받아계신 김선윤 해결사님 준비되셨나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오늘 저희가 멘트를 꼭 맞춰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야상담소 오픈합니다. 시작합니다, 아니야? 오픈합니다. 네, 심야상담소 전격적으로 오픈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종목 상담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전화, 문자, 유튜브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 상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에 1611, 1612번이고요. 문자는 샵 008, 2번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스카, 비종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유튜브, 서울병지TV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실시간 댓글로 함께 즐겨주실 수 있으니까 심야상담소 세 가지 채널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심야상담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시장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특히나 아까 이야기했는데 멘트할 때 받아계신 김선윤 해결사님 정말 이럴 겁니까? 저희 오늘 옷도 이렇게 맞춰 입었는데 맞춰 입은 건가요? 왔는데 저희가 옷이 딱 겹친 거예요. 서로 아 이거 아니다 이러면서 누가 먼저 따라했냐고 약간 좀 포도즙 색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요? 자주색? 별로 좋아하는 색깔은 아닙니다. 김선윤 해결사님 색도 그렇게 저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 저한테 이렇게 매몰차게 선을 그따니 암튼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결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에서 곡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만 들리는 건 아니겠죠, 곡소리가. 그렇죠, 그렇죠. 네, 깜짝이야. 많은 분들이 오늘 시장 걱정이 크시던데 어떻게 위로를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채찍을 주시겠어요? 이게 참 죄송스러운 게 어제부터 우선 이벤트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가족방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한 80명 가까이 오셨어요. 새롭게. 새롭게 이제 합류를 하셨는데 시작하자마자 이제 장이 안 좋으니까 참 이게 참 어떻게 대응을 해드려야 되나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해드리고 좀 안정감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이제 방안을 마련해서 대응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심하다고 느낀 게 사실 어제 하락하고 났을 때 오늘 시장에서의 이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은 제한적이었지 않았나 제한적이었어야 됐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냥 작살이 났다고 표현을 할까요? 좀 많이 밀린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계속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부터 해서 시장이 제대로 움직인 적이 없는 상황이에요. 계속 은봉이 나온 그 상황인 거죠. 하나 중요한 포인트 이제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가 지금 93 후반부쯤 93.6 정도인데 만약 94로 위로 넘어가 버린다면 굉장히 조금은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시장에서의 뉴욕 증시나 유럽 증시 현재 유럽 증시 상승 흐름과 더불어 뉴욕 증시의 출발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이 흐름에서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그나마 조금 버팀목이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또 달러 인덱스 흐름 자체가 또 94를 넘어가는 흐름이 좀 보이면서 시장을 또 흔든다면 또 미국에서의 트럼프의 새로운 정책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요. 유럽도 뭔가를 좀 꺼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 이슈가 되는데 이 원화 강세에 따져본다면 원화 강세 수혜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반도체도 그럴 수 있고 철강도 조선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호텔이나 여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분들이 또 이슈를 받아야 되지만 호텔이나 여행 쪽은 아직은 또 제한적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선 시장이 잠깐 밀리긴 하지만 아직 한계치까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지만 아마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한 번 정도가 마지막 하락 흐름이지 않을까 내일 빠진다는 건 아니고 최악인 경우를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시장 반등을 좀 기대해보고 오늘 시장은 힘들었지만 푹 잊으시고 푹 주무시고 내일 또 시장 대비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해결사님께서 오늘 시장 힘들었던 만큼 내일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오길 제발 바라면서 위로의 말씀 건네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노랑이 궁금증 시간으로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노랑이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섹터와 종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만나볼까요? 네, 화학 업종이 꼽혔습니다. 롯데케미칼과 LG화학, 코스모 화학 중에 노랑이 분들이 가장 LG화학이 궁금했다고 하네요. 바로 여쭤볼게요. 네,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셨던 여러 가지 종목 중에 노랑이 분들이 투표를 직접 한 거예요. 역시나 LG화학을 꼽아주셨더라고요. 일단 오늘 많이 올랐던 화학 섹터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겠지만 노랑이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LG화학부터 천천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 굉장히 핫한 종목이라면 이제 두산 인프라코를 둘 수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화학 쪽으로 해서 한번 종목 선별해서 올려드렸고 투표에서 LG화학이 선정이 좀 됐습니다. 자, 이제 새벽에 내일 아침에 5시쯤 넘어서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출발을 하면서 어떤 이슈가 나올지 이미 시장에서 뉴스로 나오는 거 테슬라 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LG화학 배터리 쓸 거야 라는 얘기가 오늘 장중에 좀 이슈가 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LG화학의 영향 자체는 없지 않을 거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사실 인적 분할까 물적 분할 이슈가 나온다 생각을 안 하고 봤을 때는 LG화학이 배터리 데이 전후로 해서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꾸준하게 드려왔어요. 그런데 이 LG화학이 뒤통수를 치면서 물적 분할로 들어가 버리니 시장에 많은 개인들이 좀 힘들어하셨던 부분 이해합니다. 저도 지난주 목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추천주의 개념이 아니라 LG화학을 끝까지 리딩을 하겠다 해서 매일매일 LG화학 관련해서 글을 좀 올려드리고 있고 또 가족분들에게도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장의 LG화학을 보면 내일 아침부터 해서 내일 시장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봐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당장에 이대로 LG에서 그대로 놔두진 않을 것이다. 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고 한 번은 어떻게 해요? 투자자분들에게, 개인들에게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LG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 번은 75만 원대까지 올려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한 이슈를 내놔야 되고 기관들이 도와줘야 되고 그런데 재미있는 점 LG화학 지금 어떻게 해요? 바이보고서를 낸 기관들이 뭘 했냐면 자기들의 고유 자산들은 매각을 했어요. 개인들이 투자한 자산으로는 매수를 하는데 자기들의 고유 자산으로는 매각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너무나 조금 잘못된 흐름이거든요. 잘못되지 않았나요? 이 흐름들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진짜 커다란 이슈를 좀 내놔야 됩니다. 뭔가 필요하고 개인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큰 이슈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올려놓고 그래야 개인들이 뭔가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 가져갈래 빠져나갈 이유라도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그 흐름이 저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텐슬라 배터리 대회 이후부터의 흐름에서의 반등 가능성에 포커스 잡으시고 상승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고 추가로 이제 LG 얘기를 드리자면 LG 오늘 많이 빠졌죠? 물적 분할의 이슈 맞춰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게 LG입니다. 왜요? 계열사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지분 구조에 따라서 당연히 혜택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LG가 반사 이익을 통해서 사실 언젠가요? 9월 17일 날 급등이 나왔었죠. 하지만 시장 흐름의 역행에 같이 동조하면서 빠진 모습이지만 LG도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이유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라가기 위한 원동력 자체가 LG화학 자체가 올라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LG화학 상승과 더불어서 반등이 나오면 LG도 같이 한번 올라와줄 거고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홀딩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LG화학 같은 경우는 우리 바닥에 계신 김선윤 해결사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던 종목이니만큼 갖고 계신 많은 분들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런 힘든 장 속에서도 우리 바닥에 계신 김선윤 위원님께서 준비를 해주신 이벤트가 있다고요. 1,500명 노란톡 돌파를 하면 어떤 이벤트 준비되어 있나요? 보통 제가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도씩 이제 그 오픈방에서 선물을 쏴요. 선물을 쏘면 종목을 드리면서 선물을 드리는데 그냥 작은 음료, 1,000원짜리 이런 거 100개 정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선착순으로 이제 클릭하면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받아가시면 되는데 이번에 1,500명 넘으면 그래도 한 곱하기 한 5배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선으로 해서 이벤트를 진행해볼까 하니 들어와 주시면 되고 제가 꾸준하게 오픈방에서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드리는 종목마다 항상 강조하지만 조금의 수익에도 만족하시고 털고 나오시라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계속 리뷰해 드리면서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까지 끝까지 챙겨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한 종목 진행하고 있는데 약간 시장이 앉아서 밀렸어요. 하지만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이후에 또 다른 종목도 제가 상황 봐가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오픈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계속 수익 내고 있어요. 웬만한 진짜 유료방보다 훨씬 퀄리티가 높다. 제가 스스로 자부하지만 무료 오픈방에서는 넘버원이 단연 넘버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도 안 들어가 계신 분들 없죠.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노랑이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바로 갖다 대셔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1,500명 돌파를 하면 화끈하게 이벤트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손이 빠르거든요. 저도 선착순에 들 수 있도록 한번 대기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랑이 궁금증 해결을 해봤으면요. 저희는 네 종목을 부탁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네 종목을 부탁해 종목 고민들을 모두 타파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 고민들 상담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이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과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서울경제TV 채널 라이브 채널 지금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바로 접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받아계신 해결사님 지금 준비되셨나요? 네, 뭐 저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서도 채팅방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옷 맞춘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맞춘 건 아니고요. 제가 먼저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보셨으면 알잖아요. 제가 먼저 방송에 입고 나왔기 때문에 그 점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힘이 넘치신다고 하니 바로 첫 번째 상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요. 해결사님 삼성증권 갖고 있습니다. 3만 1,200원의 40% 들고 있다고 문자로 접수를 주셨어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증권주나 은행주 들고 계신 분들 걱정하실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안정적인 종목들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시장 빠져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오르지도 않았어요, 다만. 그런데 이제 올랐던 종목은 보자면 미래에셋 대우가 그나마 잘 갔어요. 3월 이후부터 해서 정말 잘 갔죠. 그런데 또 오른 만큼 또 많이 또 하락이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바닥에서 올라갈 종목 그리고 배당의 이슈를 찾는다면 사실 증권주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정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면 현재 증권주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더 상승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 또 역시나 괜찮습니다. 또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그리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만 대응하신다면 충분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지금 현재 그 어떤 종목보다 이 며칠 사이에 그래도 굉장히 양호한 종목이거든요. 증권주들 자체가.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긴 했지만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려 말씀드리고 증권주들 배당 이슈가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외행 기간 많이 매도 나왔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매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시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요. 실적 이슈 자체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어떻게 해요? 매출 확대에 기대감을 갖고 보유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하니 저는 증권주는 연말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면 내년 초중반까지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 그래서 꼭 홀딩하셨다가 좋은 성적 가지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꼭 홀딩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상담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도착을 했다고 하네요. 한화솔루션 갖고 있습니다. 4만 6천 원에 25% 들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높게도 사셨네요. 그런데 한화솔루션이 제가 종목토론방 가보니까 한 소리 한 소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종목인가 했더니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던 이 한화솔루션 핫한 종목이긴 하더라고요. 4만 6천 원에 덜커덕 걸려있으면 어떻게 볼까요? 해결사님. 니콜라 때문인데 매수가가 4만 6천 원. 사실 이게 제가 오픈당에서 9월 11일인가 9월 12일 날 저녁 늦게 12시 넘어서 니콜라 사기 그 얘기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기자들이나 뉴스페이퍼를 통해서 얘기가 돌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제가 12시 넘어서 카톡방에다가 오픈톡방에다가 니콜라 매도 사인 드립니다라고 제가 직접 적었어요. 적었고 검색하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때 아마 정리하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이제 이 큰 하락에 대해서 버티실 수 있을 건데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도 한화종합, 한화그룹 자체가 니콜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종목 자체가 지금 같이 흘러내리는 경향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 과연 니콜라로 인한 지금의 하락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냥 회사 자체가 펀드메탈 쪽으로 튼튼한 상황이고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시장이 좀 밀리면서 같이 좀 떨어진 거지 종목이 문제가 있다.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보자면 오늘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어제 그렇게 힘든 시장에서 웨인이 70만 주 매수 어제도 70만 주 매수를 했어요. 바닥을 인식하고서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는 그림이 좀 나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가 자체보다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을 한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더 떨어진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저는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높으시면 비중이 지금 보니까 좀 높으시긴 한데 비중만 낮으셨다면 과감하게 더 사셨어야 돼요. 사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단가 낮추시고 가져가셔서 수익 실현하셨어야 되는 종목이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고점 5만 2,300원인데 여기 넘어가면서 6만 원까지 갈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걱정 마시고 홀딩 하시고 다만 짧게 보시면 안 돼요. 이번에 이 위기를 잘 넘기고 난 이후에 새로운 흐름을 보일 거예요. 한화솔루션이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지잖아요. 시장이 완전 망가지고 폭락장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그런 시장은 지금 현재 보이진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뉴욕중시 지금 올라갈 거고 내일장이 반등 나올 거기 때문에 폭락장이 아닌 이상 한화솔루션은 지금부터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하니 꼭 홀딩 하시고 가져가시다가 좋은 수익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솔루션 정말 좋은 종목인데 좀 길게 보셔야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갖고 계셔서 마음 알이 하고 계시면 이 점까지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이런 종목 고민들 지금 심야상담소에서 다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화 023153에 1611, 1612번 문자 샵 0082번입니다. 유튜브 채널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은 함께해 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댓글로도 이제 적어주셔도 저희가 접수가 되거든요. 전화, 문자, 유튜브까지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심야상담소로 많은 접수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음 상담으로도 바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우리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장시간 동안 엔커님 수고 많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이렇게 또 기다려주셨다고 하니까 바로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수시간 동안 봤는데 엔커님 수고 너무 많습니다. 아, 정말요? 제 팬이래요. 해결사님, 어떠세요? 수연 씨는 보내버리고.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오늘? 네, 오늘 M플러스를 좀 주웠는데 너무 고가에 샀고 무상 1대1인데 언제 들어오는 그거 알고 싶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매숫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우리 애청자님? 3만 6천 5백원인데 10% 들어갔거든요. 알겠습니다. 3만 6천 5백원의 10% 제가 제 팬이라고 하시니까 해결사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께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제 팬은 아니신 것 같네요. 아니죠. 전문가님은 존경해야죠. 자, M플러스 봐드릴게요. 네. 보니까 권리락 발생일이 내일이네요. 네, 내일이요. 내일 기준가가 18,300원이네요. 네. 바로 이제 반으로 확 떨어지겠죠? 네, 3만 6천 5백원이요. 네, 주식은 어떻게 해요? 두 배로 늘어나시겠죠, 내일부터? 네, 그대로 가지시려고요. 네, 그대로 가지 계시면 되는 거고 지금 보니까 매수가가 얼마시냐면 3만 6천 5백원이세요. 네. 조금 약간 높긴 한데 비싸게 쌌지요. 테슬라 배터리 데이 맞춰서 또 2차전지 이슈 맞춰서 조금 긍정적인 이슈가 테슬라 쪽에서 조금만 나와줘도 네. 내일 권리락 발생하면서 어쨌든 1만 8천 원 출발하게 되더라도 다시 플러스권으로 쫙 올려 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네. 지금 주식 수가 얼마냐면 되게 적었구나. 자, 530만 주였는데 이제 두 배로 늘어나니까 천만 주 정도가 되잖아요. 네. 이제 좀 할 만한 주식이 된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그 다른 어떤 2차전지 이슈 관련한 종목들보다는 그렇게 오르지 못했어요, 사실. 네. 후발 주자지만 테슬라 이슈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내일 출발할 때 맞춰서 상승 그림 그리면 아마 다시 그러니까 1만 8천 기준으로 계산해드리면 4만 원대 이상까지는 흐름이 나올 아니, 2만 원대 이상까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2만 원대 이상.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요즘에 사실 권리락 이후 무상증자 하고 난 이후에 종목들이 급하게 추가로 슈팅하는 경향은 조금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일 거예요. 네. 약간의 하루 이틀 정도니까 내일 장에 만약에 2만 원 넘어가면서 흐름 타고 또 2만 원을 깨지 않고 유지하면서 더 올라간다면 보유하셔도 되는데 그래랑을 좀 하러 가야 돼요. 2만 원 슈팅 올라갔다가 다시 2만 원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는 수익 실현하셔야 될 거예요.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거는 사실 내일 이거를 지금 당장에 이슈거리 맞춰서 차트 대응은 하기 힘들고 우선 올라가는 중이라서 잘 보유하시면 되고 내일 맞춰서 다시 한번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내일 혹시 장중이라도 시간 되시면 우리 서울경제방송에서 상담 도와드리니까 아침이라도 뭐 이종수 멘토님도 상담 도와드리잖아요. 네. 꼭 전화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석영이 아니더라도 연결이 안 된다면 꼭 다른 곳을 통해서라도 상담 받으시고 대응 받으세요. 내일 아침에 꼭. 네.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지만 도움 받으실 겁니다. 1대1 무상 상장은 언제입니까? 상장일은. 내일 그냥 하는 거예요. 내일. 내일 더 상장됩니까? 내일 권리락 떨어지고 주식은 2배로 늘어나실 거예요.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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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대응 잘하셔야 돼요. 네. 네.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우리 애청자님 꼭 내일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되는 저의 팬이라고 하니까 더 마음이 가네요. 네. 이렇게 전화 연결까지 해봤고요. 다음 순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 연결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네. CJ제일 대당이고요. CJ제일 대당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41만 7천 원이고요. 네. 20%예요. 41만 7천 원에 사셨고 이거 좀 장기로 보셨을까요? 우리 시청자님. 그래서 저기 코로나도 있고 해서 추석도 있고 해서 또 저기 그 연말 대당도 좀 바라보고 그렇게 세 가지를 봤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추석도 기다리고 있고 하니까 좀 기대해 볼 만한 거리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해결사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CJ제일 대당이신데. 네. 이거를 지금 혹시 생각하시는 목표가가 있으실까요? 그냥 목표가는 없고 조금 오르면은. 오르면은 그래도 한 45만 원 정도 오르면은 예상을 하고 또 생각은 하고 있고 연말까지 좀 갖고 가보려고요. 아, 네네네. 네, 네네네. 네, 네네네. 자, 그러면 우선 저기 원화 강세의 수혜주로서 음식률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이제 주가가 최근에 크게 밀리지 않는 경기 방어제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주가가 사실 여기서 밀리는 게 아니라 상승 흐름을 더 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밀리기보다는 오늘 최근에 시장에서 하락이 나왔지만은 주가가 바닥을 찢고서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시간 요율을 좀 가지시면은 사실 한 40만 원 초반대까지는 여유롭게 가요. 네. 그런데 45만 원까지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두세 달 보셔야 돼요. 네, 네. 짧게 보실 수는 없어요. 네, 네, 네. 걱정인 것들 중에 하나가 기간이 매수를 꽉 잡아주지 않는 이상은 45만 원, 전고점을 크게 돌파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보실 게 그래도 투신이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아마 조만간 시장이 돌아올 때 맞춰서 기간 매수 잡히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탈 거예요. 네. 그러하니 조금은 기다려 보시고. 또 하나 실적 이슈 자체가 또 워낙에 튼튼한 종목이니까 CJ제일재단 같은 경우가. 네. 그리고 올해 사상 최고 영업이익이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순이익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순이익 기준으로 보더라도 주가 상이 45만 원이 목표로 잡으시면 안 되고 사실 50만 원 이상은 보셔야 돼요, 최소. 50만 원이요? 네. 다만 시간적인 문제예요. 네. 최소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보시면 내년 실적을 보는 2월, 3월까지, 3월까지 대응하시면 네. 그 이상도 갈 수 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짧게만 보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외국인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다시 한 번 설명이 잘 안 들렸습니다, 시청자님. 네. 외국인 있죠? 네. 외국인 지금 파나요? 아니면 사나요? 아, 봐드릴게요. 네. 자, 외인들은 전체적으로 최근에 한 달 동안은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외인이 사는 건 좋은데. 네. 주가는 계속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CJ제일재당을 좌지우지하는 건 외인이 아니라 기관이에요. 아, 예. 기관이 팔고 밀렸기 때문에 그런 거라 기관이 매수가 돌아오지 않는 이상 주가가 쉽게 위로 가긴 힘들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기관 매수 보셔야 되고 거기에 덤으로 외인이 들어오면 아주 가끔씩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때 그런 모습이 조만간 보일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기관 매수 꼭 체크하시고. 외인은 들어오면 어쨌든 좋은 거니까 잘 폴딩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한 연말까지는 그 이상 기다려 볼게요. 네, 연말까지 꼭 보유해 주세요.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들 저희 해결사님이 해결 완벽하게 해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해결사님 뭐 불편한 점 있으세요? 아까 저기 M플러스 제가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신주 받으시는 거에 찾아보니까 10월 19일이에요. 무상증자 해가지고 받으시는 게 10월 19일입니다. 아까 좀 안 들려서 제가 잘 못 들었는데 10월 19일이니까 권리학 이후에 좀 버티시다가 10월 19일 날 주식 받으실 테니까 조금만 버텨주세요. 그때 받으실 겁니다. 그거 여쭤보신 것 같은데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19일이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상담이었는데도 이렇게 해결사님께서 또 다시 봐 드리면서 정정까지 해드렸으니까 제 팬이셨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드렸으니까 해결사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들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상담도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러 가보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애총장님이신 것 같아요. 목소리. 예 예 자주 만나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패스에. 매 숟가락 비중은요? 예 3만 2,400원의 10%에. 3만 2,400원의 10% 그래도 늘 갖고 계시는 종목들 잘 꾸려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패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버텨보시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해결사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좋은 종목 잘 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만 좀 시장 탓이죠. 핑계를 잡자면. 그런데 이게 얼마까지 갈지 목표하시는 수익률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3만 3만 저번에 6천원 정도를 갖다 목표를 하고 있다가 그때 3만 5천 5백 800원까지 올라가고 그것 다 싹 빠지뿌렸어요. 그때 못 파시고. 예. 그렇게 되셨구나. 아슬아슬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부터 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안 좋았고 이쪽 반도체 나면 패키징 업체 쪽 자체가 조금 주가 흐름 자체가 좋지는 않았었어요. 예. 약간 재미없는 모습이 나오긴 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 더 갈 것이냐.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게 예.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벤더들도 그렇고 하반기 3분기 4분기 특히 3, 4분기에서 4분기에 실적 포텐 터지면서 내년 쭉 이어가거든요. 예. 그러면 네 패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작년 6월부터 해서 사실 3만 5천 원을 제대로 못 뛰어넘었어요. 예. 거의 1년째 박스잖아요. 코로나 이슈 제외하고 보자면 예. 그럼 여기서 돌파했을 때 만약에 올려치면 그다음 자리는 4만 원, 5만 원 위에 안착하면서 5만 원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빠졌던 것은 시장 탓도 있고 외인과 기관이 핑계사만 매도 쳤던 것도 있고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그런데 그 많이 기관들이 들어왔던 물량들이 있잖아요. 팔지 못했던 그 시기에 9월, 15일, 14일. 그때 기관들이 꽉 잡아 들어갔는데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 이 종목 조만간에 하락 멈추고 나면서 바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다만 며칠 만에 갑자기 3만 6천 원 가는 게 아니라 최소 한 한 달에서 두 달 유효 가지시면 4만 원대 이상까지 갈 수 있어요. 연말까지. 제가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하러 간다면 저는 과감하게 최소 10% 이상은 살 종목으로 판단이 돼요. 그 정도로 좋은 종목이고 그리고 실적 이슈까지 체크를 같이 해드리자면 전반기에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지금 이쪽 패키징 관련이나 반도체 쪽 장비 소재 관련 쪽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때 포텐 터진다고. 거기서 실적 이슈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하게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네 패스 시총이 지금 7천억이지만 애들이 목표하는 시총은 1조인데 사실 1조는 보지 마시고 9천억. 시총 9천억 보셔야 돼요. 삼성이 사실 그렇게 하위치도 그렇고 하청 업체들의 실적 자체들 1조의 시총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1조의 저주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까지 보시는 건 좋지만 9천억 이상부터는 어떻게 매도 관점 대응하셔야 됩니다. 네 그때쯤 되면 네 그 가격이 3만 5천원 6천원 넘어가면서 4만원 오는 순간이니까 그때는 꼭 정리하시고 우선 연말 보시고 내년 초까지 목표 주가 4만원 보시고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이렇게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패스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란톡 활짝 열려 있는데요. 여러분들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노란톡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1500명이 돌파하는 순간 또 깜짝 이벤트 저희 해결사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리딩부터 종목 궁금증까지 그리고 노랑이 궁금증 참여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 이야기를 해봤으면요. 다음 상담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시장이 힘들었던 만큼 많이 종목 고민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바로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아니 실제로는 헬스케어가 네. 흥해로 오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아이고 좀 높게 사셨어요. 매숟가락 비중 어떻게 되세요? 제가 조금씩 사모아가지고 네. 10만 1200원 됐습니다. 10만 1200원의 비중은? 20% 20% 정도. 전화 정말 타이밍 맞게 잘 주셨어요. 저희 해결사님께서 셀트리윤희이라고 불리셨기 때문에 이 종목 제가 해결사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힘있게 한번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셀트리온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그렇고 제약도 그렇고 요즘에 너무 힘이 없죠. 힘 빠지는 거 제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실적으로 배신하지 않는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제약업체 사실 평균 PR 자체까지 근접하는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램시마나 신규 매출 관련해서 실적을 더해본다면 현재 구간대에 있을 종목은 아니에요.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대형 제약주들이 이런 흐름이 많이 나와요. 셀트리온도 똑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거의 같은 흐름이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아스트라제네카 이슈 터졌지만 주가 재미없었죠. 그런데 주목하셔야 될 게 백신이 개발되고 나서 그 수없이 많은 약들을 찍어내기 위해서 대규모의 공장을 갖고 있는 바이오 제약회사들 삼성바이오 셀트리온이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열심히 찍어내 준단 말이죠. 그러면 매출은 더 올라갈 것이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실적이 좋아집니다. 짧게 볼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 보셔야 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우리 가족방의 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우리 헤르메스님이었나 맞을 거예요. 보유하고 계시는데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 종목 충분하게 제가 상황 보면서 매수사인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커스는 이거예요. 얼마 전에 제이피모건에서 셀트리온 냅딱이 후드려 쳤습니다. 비싸! 안 좋아! 얘들 믿을 수 없어! 그런데 서정진 회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대응했잖아요. 그냥 바로 다음날 대응했어요. 주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공매도와 싸우신 분이라고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 상황, 주가 하락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온다. 좀 밀린다. 그리고 최근에 제이피모건 보고서에 결국 오늘 빠져버리면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존심 스크래치 난다고 이게. 그러면 주가를 더 어떻게 해요? 부응하기 위한, 올리기 위한 뭔가 이슈거리가 나올 겁니다. 자 셀트리온 어떻게 해요? 치료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 이슈거리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에 따른 정부의 과감한 지원에 매출을 포텐 터지는 거. 그러면 저는 만약에 여기서부터 셀트리온이든 셀트리온 헬스케어든 제약이든 이 상황에서 뒤로 밀려버린다. 아래로 내려온다면 과감하게 베팅 들어가야죠. 한 번 더 내려면 굉장히 조금 좋은 자리로 보이니까. 그래서 짧게만 보지 마시고 중기로만 보신다면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시고 가져가시기를 당부 또 당부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보면 됩니까? 우선은 매수가까지는 무난하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 이상을 봐요. 한 11만 원, 12만 원 선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전고점이 11만 9,300원인데 12만 원 이상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짧게만 보지 마세요. 조금 여유만 가지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나 셀트리 윤으로 불렸던 우리 해결사님의 이야기답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 앞으로 자주색 커플인 저희 앞으로 아주 긴급한 사연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데 이렇게 빨리 왔는지 함께 만나볼까요? 사연 만나보시죠. 부방을 1년 넘게 들고 있는 서울경제TV 애청자입니다. 제가 원래 부방을 매수한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 부방의 주주가 되어 있네요. 과거 쿠첸을 12,600원에 매수했는데 작년 6월이죠. 주식 교환으로 부방의 인수가 되었더라고요. 당시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그 뒤로 거의 반타작이 난 상황입니다.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생각했네. 전날 우리 해결사님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상담 도와주세요. 네 해결사님 이렇게 긴급한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눈이 휘둥그레지셔가지고 내가 본 가격대와 종목이 맞나라고 확인하고 계신 것 같아요. 부방 갖고 계시다면 어떻게 좀 대처를 해볼까요 해결사님? 3,800원이세요 보니까? 네 3,800원. 네. 우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있어봐. 감탄만 하지 마시고 얼른 해결해주세요. 하이닉스에 이어서 잠깐만 심풍제약에 이어서 심풍제약 친구분들은 잘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픈방에 들어오셨더라고요. 어떻게 하냐고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얘기를 좀 우리 가족분들이 하셨던 것 같은데 기억 다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친구분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리라 심풍제약이 좀 밀려가지고 좀 걱정이긴 한데 잘 부달 매도 사인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부방을 어떻게 해야 되냐. 3,800원이세요. 하하 여기이신데 금액이 크지 않으시기를 생각을 해봐요. 우선은 올라갈 수 있는지 한숨 금지. 진짜 냉정하게 못 갈 것 같아요. 당장은 이거. 진짜요? 진짜 냉정하게 얘기 드리는데 상승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우선 부방은 코스닥 종목이 시청이 1,300억이고 적자가 계속 나지만 상패 이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볼 만 하긴 해요. 상패 이슈는 없고 유보율 괜찮고 부채가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 걸 보니까 살려놓는 것 같고요. ROE랑 ROIC이 왜 이렇게 엉망이냐. 자 올라갈 수 있는 걸 찾아볼게요. 잠깐 계셔보세요. 올라갈 수 있는 걸 찾아볼게요. 네 하나라도. 하나라도 찾아야죠. 자 그래도 뭔가 조금 보이는 게 최근에 거래량 자체가 조금 나와주는 모습인데 자 이게 M&A 이슈가 또 나올 수 있을까? 1년이 넘어간 건가? 아 1년이 넘어간 상황에서 아직 안 됐구나. 뭔가 조금 흐름이 나오는 게 뭐냐면 보세요. 이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급하게 터지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매도하지 않았어요. 팔지 않았거든요. 그냥 사고 난 이후에 팔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팔 것 같지는 않은데 차트를 위로 보니까 윗고리가 다 달려서 당일로 팔고 나간 것 같기도 해. 이게 참 분석이 어려운 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를 올리는 듯 하는데 결국 또 재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 종목은 좀 자꾸 재미를 보기 위해서 좀 이슈 거리를 만들고 주가를 조금 올렸다가 뺀 듯한 느낌이에요. 올려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도 두 번째 조건도 중국과의 개방이에요. 다시 문호의 개방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월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내 방안을 어쨌든 연내 안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 이슈 맞추면서 그나마 다시 상승적 분위기를 타면서 올려치면은 다시 3,000원대까지 갈 수 있으리라 봐요. 비중 자체가 이미 30%예요. 저기 보니까 너무 높아요. 비중이 좀 낮으셨다면은 저는 현지가부터 해서 분할 매수 사인을 추가로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시다면은 저는 만약에 2,000원대까지 온다면은 정말 좋은 가격이고 아마 2,000원 터치하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건데 분할 매수 하시면서 단가를 낮춰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40만큼 더 사시면 단가가 3,000원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럼 3,000원 됐을 땐 그때는 그래도 어떻게든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이 종목을 계속 들고 있는다면 지금 어느 정도 시진핑 이슈 이율부터 해서 올라가 주면서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은 강제적으로 조금 가져가셔야 될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반기 실적을 봐야 되는데 그나마 영업이익 자체가 조금은 좀 돌아오고 있는 듯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적자폭을 줄였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해주면서 하반기 때 흑자로 돌아선다면 주가는 탄력적으로 완벽한 2,000원대 후반에 안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비중이 적으시다면 과감한 물타기가 필요한 시점이긴 하고 그게 아니라면 홀딩을 하셔서 가져가시다가 시진핑 들어올 때 그리고 실적 흑자 돌아올 때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홀딩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쉽지 않지만 우선 이거를 기다려보시고 대행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우리 해결사님 정말 이게 즙자듯이 좋은 점을 하나라도 찾아서 이제 사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사연까지 만나봤으면 저희 빠르게 다음 상담들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유튜브에서 들어온 상담입니다. DIC 갖고 있습니다. 3,000원의 비중이 문제네요. 70% 갖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 정말 유튜브 애청자이신 최창은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DIC 좀 봐주세요. 라고 정말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해결사님 좀 빠르게 해결 좀 해주세요. 3,000원이면 언제 사신 거예요? 까마득한 것 같은데요. 제가 언제까지라고는 못 여쭤봤고 일단 3,000원이래요. 그리고 비중이 70이래요. 해결사님. 어떻게 할까요? 죄송합니다. 한숨을 사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숨 금지. 너무 이게 옛날에 사셨는데 많이 물려 계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순간 제가 고민하다가 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한숨 쉬지 않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 이제는 봤던 종목인데 실적이 너무 깨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주가가 밀렸던 것 자체가 2019년부터 계속 깨지고 내려갔던 게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해도 반복이에요. 실적 보시면 작년에 320억 영업익 적자 나왔고 올해도 상반기 135억 적자란 말이에요. 순이익은 당연히 557억 작년 올해 425억 반기 적자예요. 순이익 자체가 그럼 회사에서 이런 경우는 뭐가 되냐면 자꾸 돈을 까먹잖아요. 적자가 나니까 까먹게 된다고요. 그럼 이게 뭐가 나올 수가 있냐면 이 상황이 반복이 되면 보세요. 유보율 자체가 줄어들죠. 이렇게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1200%, 700, 500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이 되면 최악인 경우는 자본참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나마 회사가 거래소이기 때문에 상패슛 자체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선은 매출 확대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우선 당장에 있어서 크지 않다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거래량 자체부터 해서 차트적인 부분까지 해서 뭐 하나 제대로 된 상황이 없어요. 뭔가 좀 뉴스거리가 있는지 잠깐 들어가서 좀 보긴 할 텐데 제가 제발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보면은 올해부터 해가지고 딱히 없고 올해 초에 유형 자산 처분 결정 이슈부터 해가지고 뭔가 회사가 살아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보이네요. 이게 제발 살아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 봐야 되는데 이렇다면은 올해 뭔가 새로운 활력소가 필요하고 그를 통해서 주가를 다시 올려놓는 모습 신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된 수주를 더 받는다거나 뭔가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현재 구간대의 주가 흐름 2천원 터치하고 내려오는 모습의 반복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들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모멘텀 자체가 지금 상당히 조금 부족합니다. 실적인 우려감 때문에 부족한 터라 조금은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시면서 수익 나신 금액만큼 이 종목을 팔고 나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옛날에 되게 좋은 종목이었는데 작년부터 망가져버리고 올해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 이런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빨리 다른 종목으로 해결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밖에 못 드려서 좀 우선 기다려 보시고 정 힘드실 경우에는 오픈방 들어오셔서 우리 상담 좀 받아보시고 좀 힘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해결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란 통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실 수 있고요. 좀 답답한 종목도 이쪽에서 이야기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빠르게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저희 한 시간 동안 꽉 채워서 이야기해 주신 해결사님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해결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일도 심야상담소는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 갖고 계신 분들 밤 10시에 꼭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서 항상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내일도 놀러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심야상담소 여기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수익을 말하다에서 이지환 전문가님의 강의도 이어지니까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날게요. 안녕. 안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